항상 갈 때 되면은 여기 왔다가 갈 때 되면은 마음은 참 편안해요. 뿌듯하다 이런 것보다 내 마음은 참 상당히 편안해요. 갈 때는 집에 갈 때는. 안녕하세요. 네. 촬영 마지막 날 공양간에서 오늘도 조왕신에게 인사를 드리고 어제 같은 오늘이 또 시작됩니다. 이 평범한 일상 어디에 절집에 행복이 있는 것일까요? 힘이 들어도 이렇게 많은 일을 치우고 났을 때가 행복하죠. 힘은 들지만 이렇게 일 하나하나를 성취해내고 나면 행복하죠. 큰 행사를 하나씩 다 치료보라고 또 다른 사람들이 천도제일 같은 거를 잘 지내고 가고 감사합니다 할 때 고맙죠. 공양간에서 뭐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잘 먹고 가면서 감사합니다 하면 고마운 거죠.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낯춤으로써 행복하다는 사람들 지금 우리 곁에 부처님 당신의 등불이 세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 부처님 당신의 등불이 세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소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눈 감고 한번 기도해봐. 소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소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눈 감고 한번 기도해봐. 눈 감고 한번 부탁드립니다.